길거리 다니다가 완전 잘생긴 남자를 봤어고 와 시벨롬 이렇게 해줘요 프랑스에서 와 시벨롬 욕 아니니까 실컷 말하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큐언니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쓰면 괜찮은데 의미가 프랑스어로 쓰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 이름 중에서 수가 많이 들어가는 이름이 있죠 예를 들어 수연이 수진이 수영이 수연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로 수 이게 뭔지 아세요? 만취한 술주정뱅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그냥 듣는 순간 음? 진짜 술을 미친듯이 마시나? 얘 좀 술이랑 관련됐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치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뭔 상관이에요 저도요 제 이름이 닉네임이 큐잖아요 큐언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 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엉덩이 근데 난 상관 안 해 왜냐면 너희 둘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상관하지 않아 나는 쓰던 이름 그냥 쓸 거야 이런 마인드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엉덩이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면 근데 스펠링은 다른데 발음이 그렇거든요 무슨 상관이야? 쓰고 싶으시면 쓰세요 근데 의미가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봐봐요 큐 큐언니 상관 안 해 그냥 자기가 쓰고 싶으면 자기 소신대로 쓰세요 그러시면 되시고 다음 여러분 까까 먹을래? 애기 애기 용어죠? 과자 먹고 싶을 때 애기들한테 애기야 까까 먹자 하잖아요 까까 프랑스어로 똥이란 소리예요 애기 용어 이거 같은 애기 용어인데 응가 응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로 하면 푸푸 이런 느낌 근데 우리가 아기들한테 애 까까 먹자 하면 똥 먹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뜻이 다른 거죠 우리가 정말 영리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한테 너 진짜 똑똑하다 딱 쨍이 이러잖아요 근데 이 똑똑 의미가 프랑스어로는 반대예요 뭐냐 멍청한 이런 느낌 들어요 네 머리에 뭐가 들었니 톡톡 톡톡 주시 톡톡 난 멍청해 죄 톡톡 너 멍청해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너 너무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은 괜히 막 오해에서 할 수 있어요 톡톡 톡톡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할 거야 나보고 멍청하다고 한 건가 이런 느낌? 응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바보래요 바보래요 누구누구는 바보래요 하잖아요 바보 stupid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는 바보 세 바보 이거 안 예뻐 보 라는 단어가 아름다움 이런 뜻이거든요 바 아니다 세 바보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바보야 라고 하면은 너 하나도 안 예뻐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바보 세 바보 안 예뻐 바보야 이 바보야 이렇게 뜻이 달라요 근데 둘 다 부정적이죠 근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발음이 너무 비슷해 다들 근데 의미가 전혀 다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컨티뉴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남자 성기 중에서 뽕알 있잖아요 그게 꾸이에요 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자 중에서도 꾸이 꾸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들리기에는 이게 알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철역에서도 구이 여기 있잖아요 그걸 듣고서 빵 터지는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뭐뭐 알 이라고 말하니까 what 세쿠아 라고 말할 거예요 왜 이거 뭐라고 뭐라고 한 거지 이러면서 우리말로 치면은 아 이것도 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옛날에 승무원을 할 때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왕 이름을 듣고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이름이 똥꼬예요 똥꼬야 왕 이름이 똥꼬라니까 그런 식으로 걔네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얘들아 꾸이 먹자 생선 꾸이 먹자 아니면 꾸이 꾸이 과자 먹자 하면은 뽕알 뽕알 먹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자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로 똥 하면 뭐죠 똥이죠 배설문 근데 이 나라 말 프랑스어로 똥은 참치예요 여러분 참치 좋아하시죠 우리 똥 먹으러 가자 라고 애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애들이 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왜냐 똥이 참치인지 모르니까 약간 억양상 의미상 의미는 모르니까 억양상 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얘네는 똥이 그거예요 참치 그래서 이게 마트 같은 애가 보면은 여기 참치 통조림 이런 거 되게 많이 파는데 거기다 똥이라고 써 있어요 올리브 똥 토마트 양념 된 토마토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있거든요 보시면 아 이거 참치구나 똥이 아니에요 얘네 똥 먹지 않아요 얘네도 사람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번엔 욕같이 들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시벨 시벨 우리 막 짜증나거나 화나가면 아 시 음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시벨 너무 아름다운 벨 아름다운 여성을 볼 때 여성형으로 아름답다 라는 느낌으로 쓰이는 건데 시벨 시 는 배를 아름답다 엄청 아름답다 하면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벨 엄청 아름답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시 음 시읍 비읍으로 들리죠 어 이제 조심하세요 조심할 것도 없지 우리가 욕을 했는데 아 시벨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 그러면 어 나 뭐가 아름답다는 건가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좋은 말만 해 시벨 시뻥 여기 얘네가 들으면 뭐야 얘가 반응은 싸우는 건데 화가 났는데 왜 좋은 말만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벨 이거는 엄청 좋은 봉 세봉 세봉 이렇거든요 그게 뭐냐 봉이 좋다 음 그러니까 시봉은 완전 좋아 그러니까 시벨 시벨 우리나라 말로는 욕인데 얘네 나라 말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연결해서 충격 받지 마세요 시벨 롬 어 언니 욕했어요 나 신고할 거야 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진짜 잘생긴 분들한테 하는 극찬이에요 시 시 엄청 멜 완전 예쁜 롬 남자 프랑스어가 진짜 배우기 까다로운 게 뭐냐면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모든 명사에 음 음 그래서 벨 로 보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건 여성형 벨은 여성형 보는 남성 남성한테 쓸 때 하는 건데 이거는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쓰신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원래 벨은 B-E-L-L인데 남성형으로 쓸 때는 B-E-L 요렇게만 쓰더라고요 고급스럽게 쓰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봐요 이거 봐봐요 우리나라 말로 들을 때는 아 C-Bellum 하면 완전 욕이잖아요 근데 얘네 나라 말로 하면 완전 잘생겼어 아 완전 멋있어 아 나 완전 심장 멋있었잖아 완전 멋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C-Bellum 길거리 다니다가 아 완전 잘 생긴 남자를 봤어 그럼 C-Bellum 이렇게 해줘요 프랑스에서 와 C-Bellum 욕 아니니까 실컷 말하고 오세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정말 별게 다 있죠? 이렇게 의미가 다른데 발음은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음에도 이런 재밌는 걸 찾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